예수님은 사고싶어요. 예수님은 사고싶었어요. 예수님은 사고싶었어요. 그걸 주변가 다 빼려고! 부호랑 연약을 할게. 아니요. 뭔가 어떻게 해요. 3년 정도 됐나? 3년 차. 벌써 그렇게 됐나? 아니 3년까지 아니야 3년 뭔가 차 수준 따지면? 3년 연예인 지 3년 차인데 나는 제이를 만난 이후로 아직까지 다른 여자한테 이성적인 감염을 느껴본 적이 없어 장난한 거 아니야? 정 씨야? 그건 왜 죽어보니까 또 그게 종상입니다? 왜 종상이지? 제이는 내가 왜 좋았어? 그때? 어? 너도 좋았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야 그때 되게 충동적으로 만났어? 맞아 아니 그 귀여운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어떻게 만내냐면 이 젓가락 키스 그래서 결정사고 그전까지 사실 마음이 그렇게 있지 않은데 살짝 내가 근데 사실 살짝 외로웠어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고 같이 죽거려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표정해 야 코장님! 아니 이거 제이 씨 시점에서 제가 해볼게요 시점 파악 시점 이자카야 키스 때문에 그랬대요? 아니 아니라고 기다려봐 네 일단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하든 이자카야를 갔는데 거기서 되게 좀 멋있는 척 많이 했어요 재리가? 어 이게 좀 어떤 식이었냐면 막 이렇게 하다가 계산을 막 자기가 막 하고 와요 으응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되게 비싼데요 아 진짜? 얼마 정도? 뭐 한 뭐 얼마 안 먹었는데 한 20만원씩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막 비싼 술을 시켰고 어 그래서 막 술을 시키고 그랬는데 조금 신세치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막 계산했어요 근데 뭐 뭐야 계산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막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그때 아마 키스를 받았을 거예요 으응! 대상하고 왜 그랬냐고 키스를 받았죠? 플랜스 비상값으로 키스 받은 거다? 아니 그건 아닌데요. 아! 대신한 거야, 누구로? 아 그건 아닌데요? 아 그건 아닌데요? 자, 이어서 잘 말해볼게요. 네, 키스를 받았는데. 그전에 제가 그게 있어요, 사실. 저는 좀 이렇게 있으면 모른 척을 해요, 다음날. 제가 오히려 모른 척을 하니까. 그 다음날은 이게 좀 이렇게 당겨오는 게 있었어요. 괜히 이렇게 하면서 좀 찌르더니. 그러더니 이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잔인, 이상한다고. 근데 뭐 이사한다고 깨끗이 하더니? 뭐라 했지? 근데 뭐 자고서 사줄까? 개호반해! 개호반해! 자고라는 게 미쳤네. 자고서 사. 밥 먹으러 와야겠다. 근데? 누구랑 면역만 얘기한 거야? 아니야, 너랑 면역만 똑같이 얘기한 거야. JN씨가... 애매해한데. 근데... 알코올성 치매 연구원들이 연락을... 아니야! 이자카야 키발은 제 기억에는 거의 썸 사기기 직전에 확인 단계였고. 아 진짜로? 내가 들어가서 달라! 제 입장에서는 저는 처음에 호감이 있었는데 거절당해서. 저는 철벽을 찼어요. 아 애는 나한테 맘이 없구나. 제가 이제 좋아하다가 철벽을 치니까. 어? 이 새끼 봐라? 이러면서. 당겼구나. 너를. 심부를 주는 거야, 계속. 막 제가 이사를 갔는데. 배도 안는 막 뭐. 가서 이제 뒤틀리를 하겠대. 헉! 아 그거 뭐. 가서 뭐. 아 그거 심지어 뒤틀리였어. 야 이 새끼야. 아니 그거 진짜 뒤틀렸어요. 심지어 그 얘기를. 아 제가 아 그래요 다음에 먹자 이러고 넘겼어요. 진짜 왜 그렇게 오겠다 했는데? 아 전 철벽을 쳤어요. 아 진짜 마음에 없으니까? 네 아 왜냐면 얘는 나를 그냥. 남자를 안 보는구나. 아 아 아 아. 이 새끼를 하고. 3번인가? 계속 우리 집에 오겠대요. 아 뭐지? 우리 집 뭐지 했어요. 하다가. 제가 계속 틀렸는데. 어느 날 막. 공개하는것. 그 발 전화가 났어. 로아 나 집 갈래 이렇게. 그럼 진짜 귀여워지. 맞아. 와! 그건 중요한 답변. 야 이 자요. 네가 책을 갖고 싶어. 이 자리를 다 했지. 다행히 설명 하고 있는지. 제가 진짜 다 했다라고. 정확히요. 야 이 자요.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. 내가 갑자기. 자기 전에 집에 가는데 이렇게 했다고. 내가. 술 취해 가지고. 와! 처음에 대리를 오래 해요. 와 아 어딘데 어딘데 하나봐. 아 아니야 그냥 내가 너한테 집에 갈게 내가 왔어요 그래서! 기가를 했나요? 야! 뭐야! 야! 그럼 전해가 이제 카메라야! 이렇게 움직이서 사고쳤어요 전해 이제 카메라 방금 몸졸려는 거야! 이 둘 얘기를 섞어서 들으시면 돼요 둘 다 찍참 걸었다 둘 다 시나라를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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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잘 만났다 재희가 날 보셨지 내가 먼저 보셨잖아 재희씨 니가 먼저 보셨어 다스명땅 렛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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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 얼마 전까지 Tim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